오늘 아침에 그럼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께 제대로 알려줄 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오늘 한 것을 한 방에 표현하는 건 어떻게 될까?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캠프 가셔서도 애가 꾸러기 역할을 할 때 피터 영상이고요. 오늘 아침에 올림픽 공원 조깅하면서 만드는 세상의 첫 손을 보이고 오늘 선생님들 만나면서 초딩이들 순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랍선 행동의 목적은 관심 끌기 랜 척 가기 랜 척 가기 고만 가기 어기는 우울감 기절 반유나고 띵 다 세인 내 랍선 행동의 목적은 관심 끌기 생동의 목적은 관심 끌기 하여튼 이정에 밤수 creek 외신분은 화장실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낯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모임 노을감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자존감이다 잘하셨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시작 빙고 노래 다라어깨로 검색하면 반주가 안 보여요. 그만하라고 버퍼링이 자꾸 나네 낯선 행동 송이예요. 송이예요. 가수 템포 가셔서 애들하고 같이 그 아이가 자꾸 이상을 행동할 때 그 아이를 제3의 장소로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도망가셔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수 템포 가셔서 도망가기 도망가기 자존감이다